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입니다. 행복하고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자 브이스피드 킬러 매운맛 비킬러 강좌의 오리엔텐션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방금 사실은 제가 손가락이 분필자국이 있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방금까지 2강 정도까지를 찍고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OT를 지금 찍는 거야 얘들아. 자 일단 이 강의는요. 이 마음으로 제가 수업도 하고 있고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했고요. 이거야 진짜. 이왕에 여러분들 이제 양치기로 문제풀이를 해야 될 시기라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대략 이제 수능 한 100일 정도 남았을라나? 라는 느낌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슬슬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나요? 감각적으로 맞아.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해. 다만 풀 때 이런 생각 안 드니 내가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는가를 누군가 옆에서 좀 확정이라도 지어두든지 말이라도 해주든지 이런 게 좀 공인된 사람이 좀 있다면 그러니까 해설지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잖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정답의 이유만 쓱 써 있으니까 이러한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양치기로 문제풀이 감각을 올릴 거라면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저랑 같이 하자고. 그 마인드로 제가 이 수업을 만들기도 했었고 강의 방금까지 찍었고요. 사실은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거 올해는 여러분들 저는 이미 작년부터 공지가 나오는 것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EBS 연계가 이제 완전 안녕 이라고 할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6월 평가원을 보자마자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고 그러니 나는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을 더더욱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작년에 이 강좌가 없었거든. 사실 이 시기 때도 이제 막 EBS 총정기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금은 뭐야? 탄탄하게 내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소양 뭐 올인원 수업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소양 V단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유형별 접근 V유형 독해 또 더 깊게 들어가면 V빈칸이나 아니면 순서사비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소양을 기르고 이제는 양쪽으로 많이 늘려야 될 때예요. EBS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 여러분들의 내공이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랑 같이 하자는 거고 교재도 그래서 제가 양적 확대를 위해서 편집도 다 다르게 해놨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다시 다시 그냥 양치기로 많이 풀면 되겠지? 이거 아니고 내가 옆에서 말을 해주겠다고 말을 해주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케이스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란 말이야. 케이스 정리라는 것은 지문을 정리하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자꾸만 반복되는 경우들의 오답의 원인들을 빨리 잡아내야 되잖아. 그거 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강좌를 아까부터 계속 수업을 하면서도 무슨 마음을 계속 먹었냐면 일종의 내가 옆에서 너를 보고 있는 과외의 느낌이 좀 나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수업처럼 깊이 있게 어떤 지문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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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고 뭐 관계자 물론 필요하지. 연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얘들아. 다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연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수업의 목표는 그게 어느 정도는 되는 상태에서 많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거 했고 이거 했고 오케이 이래서 정답. 다음 뭐 이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얘들아 제가 깊이 있게 막 분석하는 거라기보다는 아주 컴팩트하게 과외쌤처럼 수업을 해놨어. 다시 말하면 예전에 깊이 있는 강좌 올인원이나 아니면 유형독회에 상대적으로 비해서는요. 약간 불친절할 거예요. 근데 이 불친절은 이 수업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불친절을 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시기가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난 빨리빨리 핵심만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 내가 문제를 풀었던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는지만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막 그래도 이것까지 이를 수는 없잖아. 이 수업은 그런 컨셉이 아니야. 그래서 약간 긍정적 불친절함이 좀 있을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요. 교재요. 굉장히 컴팩트할 건데요. 기존의 제 교재 같은 경우 올인원 강좌를 빌어서 얘기하면 교재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있으면 지문 있고 필기란 있고 여기에 이런저런 올인원에 관련된 제 개인적 설명들을 막 적어놔서 한 지문에 보통 두 페이지를 썼단 말이야. 뭐 유형 독해 뭐 이런 것들 한 지문에 한 페이지 정도는 썼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예 한 페이지에 문제 두 개씩 다다다다다 박아놓을 거예요. 이 수업은 그런 용도거든. 저 교재도요. 무슨 뭐 멋들어질 게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있을 거야. 필기할 난 조금 있고 얘들아. 이 수업은 그런 용도거든. 연습해야 되는 용도거든. 그래서 교재 굉장히 컴팩트할 거고요. 강의도요. 제가 방금 전까지 찍었다고 그랬지 얘들아. 평소에 제 강의가 깊이 있는 강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시간 단위 수업에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스튜디오 버전밖에 못하지만은 한 시간 단위로 보통 제가 한 세 문제 하거나 많음은 네 문제예요. 근데요. 제가 1강을 앞에 인트로 설명을 다 한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정도를 찍었는데 10문제 풀었어요. 10문제예요. 한 3배 이상 빠를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순 빠르다가 아니고 핵심만 잡아서 이거 봤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거 봤으면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야 돼. 라고 과외선처럼 약간 좀 찍어주는 느낌이라고요. 너의 풀이법과 나를 좀 비교하는 느낌.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컴팩트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인트로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1시간 정도면 한 11문제 12문제씩 축축축축 치고 나갈 거예요. 한 문제당 5분 이상 잘 안 넘어갈 거예요. 단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 여기 나오겠지만은 난이도 있는 이런 애운맛 문제들. 이런 애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하겠죠. 너무 어려운 것도 막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제가 대충은 못해요. 짧고 확실하기는 하지만은. 됐지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다시 양적 확대를 위해서 제가 도와주겠는데 이왕 양치기 할 거면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은 수업이 불친절하게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긴 있겠지만 제가 핵심은 다 짚어드릴 거다. 교재나 강의도 뭔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선 이 교재 이거 너무 공란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좀 불만 사항이 있잖아 너네도. 최대한 그거 없게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넣었어. 필요한 것만. 교재 구성 어떻게 돼 있냐면 얘들아. 총 3개의 파트. Part 1은요. V킬러. 킬러 먼저. 킬러는 유형으로 봤었을 때의 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빈칸, 순서사빔 그리고 어휘. 어휘가 무슨 킬러예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아. 문제 풀이 하실 때 지문을 제대로 조감하지 않으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여기 나오거든. 그래서 어휘는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일로 넣을까 하다가 어휘도 어려워지면 되게 어려워. 글을 잘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4개의 유형의 킬러 유형을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요. 매운맛. 이거 사실 원래는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다가 질문 게시판에 어떤 친구가 몇 분 정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약간 좀 매운맛으로만 돼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빼고도 올해는 이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올해는 이럴 수 있어요. 6평 보셨잖아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형은 킬러 유형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유형은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 수업을 구성하냐면 거의 파이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더라. 오히려 저는 지금 계속 이게 파이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마지막으로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한번 쭉 모든 유형을 한번 좀 빠르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그게 이거에도 딱 들어맞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준 파이널 교재일 수도 있어요. 비킬러까지도 제가 좀 다룰 거예요. 무관한 문장 함축 의미 21번에 밑줄을 함축 의미 얘기하는 거야. 요양문 40번에 있는 그 문제 요지주장 한글 선지로 돼 있는 문제 주제 제목 영어 선지로 돼 있는 23번, 24번 장문 41번, 42번 특히 여러분들이 의외로 요양문하고 장문이라고 하는 것을 달러달라는 분들이 좀 많아서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물론 이제 비킬러 파트는 제가 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얘보다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툭툭툭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너가 한 거랑 내가 한 거를 좀 비교하는 수업이라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제일 뒤에는 단어가 모아져 있고요. 주요 핵심 단어들. 그리고 워크북은 아시죠? 다른 지문 아니고 깨끗한 지문으로 한번 더 해봐야 돼 얘들아. 한번 더 해봐야 돼 워크북은. 자꾸만 저한테 이거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복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복습은 모든 영어의 복습은 한 번 풀고 필기한 거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했더니만 그게 되살아난다? 그럼 끝이야. 그 전까지는 계속 필기한 거 반복해서 봐야지 연습해야지. 그리고 깨끗한 걸 봤는데도 다 되더라? 그럼 끝이라고. 영어는 그거라니까. 그래서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있는 거고. 됐지? 자 그 정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1강의 맛보기 강의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는 건 이 수업은 빨리빨리 치고 나가면서 우리 핵심만 비교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풀고 넘어가고 풀고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 좀 쎄. 그러다 보니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제발 네가 푸는 순간에 네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표시해야 돼. 네가. 그리고 제가 한 문제당 5분 안쪽으로 당의해놨다고 그랬지. 너 이거 했어야 돼. 저거 했어야 돼. 저거 했어야 돼. 라는 게 얼마나 겹치는지 그것의 개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겹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이 수업은. 그래서 뭐 맞췄건 틀렸건 이거 봤는데 저 사람도 저거 봤대네. 오케이 넘어가고 어? 나 저거 못 봤는데 이거 봤어야 되네. 오 이거 더 챙기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된다고. 됐지요? 하여튼 친절한 과외 선생님이 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은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제가 정말 정말 평소에 답답해 했었던 것이 이렇게 네가 푸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중간에 막 멈춰! 야 이거 다시 해. 멈춰!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이 되게 셌거든. 그나마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긍정적 불친절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피드하게 핵심만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지만 그래도 너와 내가 혼자 풀고 그냥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든 좀 확신을 집어들이고 그거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업이고요. 됐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꽤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문제의 양이 대략 한 180여 문제나 200여 문제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강의 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다만 한 강마다 들어가는 문제가 많으니까 얘들아 전체 강의 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강의에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너무 쉽다! 그럼 보지 마! 어떤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럼 뭘 봐! 너무 확실하면 넘겨! 근데 조금이라도 약간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겠다! 그럼 봐! 아니 특히나 여기 파트 1이랑 파트 2는 그냥 봐! 어차피 한 문제당은 짧게 쓸 거니까 이거 그냥 봐!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선별적으로 약간 뭔지 알겠지 얘들아? 이 빅킬러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됐지 얘들아? 친절한 과외 선생님 김지영이 되겠습니다.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부의양어 김지영! 부의 스피드 킬러 매운막 빅킬러! 여기서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작은 디테일을 비교해봅시다! 부의양어 김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